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러브다이브 아우 역시 숨 참고 러브다이브 아유 그렇죠 그만 몰라 시끄러워 시끄러워 형은 그거를 몰라 트렌드를 트렌드를 몰라 성인이다 성인이 잘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성인이 성인이 망원경 들고 벼보러 가야지 뭐? 벼보러 가야지 별을 보러 가? 여전해 지금 대낮에 네가 적재도 아니고 무슨 아니 대낮에 무슨 별을 봐 넌 뭐 혼자 키득키득 대고 있어 어? 적재 너무 내 취향인데 나랑 별 보러 가지 일로 와요 가운데로 같이 가자 좋아합니다 야 이거 너네 이거 몇 년째 입고 있는 거야 아이 평생 입을 거야 그래서 아직도 외계인을 믿어? 아 외계인이 무조건 있죠 아 외계인이 아니세요?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숨기고 있잖아요 뭐를 숨겨 알고 보니까 이분도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나는 좀 일리가 있다 그쵸 형 이 말을 믿어? 내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거야 지금? 맞아 아니 형님 우리 네네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 아니 우리 동생 무조건 믿죠 동생이야? 네 아니 근데 외계인이 있냐고 믿냐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아 외계인이 외계인은 없을 거 같은데 없어 없어 아니 근데 보니까 어 그 성인이가 자꾸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 뭔가 찾고 있더라고 너는 그래서 외계인을 찾아서 봤어? 봤죠 어디 있어? 어렸을 때 좀 봤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 침대에서 자려고 하는데 창문 앞에서 누가 좀 지나간 거 같은 거 그거 너희 어머니야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이라는데? 엄마는 외계인? 그게 엄마는 외계인이야 봐봐 아이스크림 있는 중에서 엄마 외계인이라고 나오니까 엄마는 외계인일 수도 있는 거였지 그게 경험을 토대로 나온 거라고? 무조건죠 외계인이 무조건 있어요 생각해봐 원숭이로 사람이 증화하는 거는 이렇게 짧은 사이에서 말이 안 돼요 사실 누가 봐도 약간 외계인이 아니면 좀 약간 좀 뭐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빨리 증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계인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 없지만 이해 안 해도 외계인이 무조건 있어요 네가 외계인 아니야? 아니야 외계인이 무조건 있어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사람밖에 안 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겠네 아니 여기 다 사람이지 뭐가 그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에 뭔가가 있다 탈라산 책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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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아 알잖아 느낌 알잖아 어우 너무 좋아요 그래 아니 저기 어린왕자라는 책 알아? 어? 어린왕자 어 알지 어린왕자도 보면 있잖아 그 행성이 그 행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이 있어 아휴 그게 다 동화 이 책이 괜히 나왔겠어 그게 다 페이크야 페이크 아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왕자가 내게 말해서 난 이걸 부르나 안 부르나 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어? 야 우리 성인이가 토크토크가 되네 응 성인이는 전국노래자랑 안 나가? 아휴 외계인이 있으면 나갈게요 외계인이 있으면 나간다고? 아무튼 나는 절대 다녀온코 절대 안 믿어 어? 나는 성인이가 제일 안타까워 쟤도 잊어 나이 먹을대로 다 먹어갔는데 아직도 외계인 찾는다고 계속 어? 저 부모님이고 속 썩이고 지금 아휴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 저거 몇 살인데 14살 너 몇 살이야? 성인이 너 몇 살이냐고 외계인이세요? 저거 어떡하냐고 저거 어? 한숨 밖에 안 나온다고 한숨 밖에 그 나는 외계인을 왜 믿고 싶은 줄 알아? 뭔데? 이 지구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알거야 어 하지만 그 외계인이 사랑의 눈빛 이거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가서 이걸 다 전파시킬 거거든 그 외계인이랑 한라산 마시고? 그치 그치 아 근데 가가 또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우리 형도 더두에 미쳤습니다 나는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 만나면은 일단은 운동을 해야 돼 나는 웨이트를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팔 푸시업이라고 하지 이렇게 해서 아우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일단 사진 찍어야죠 사진 남겨야죠 딴 피두백 약간 이런 피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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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두백? 아 어쨌든 그 이상한 할아버지는 증명해야죠 외계인 있는 사지가 아저씨다 인명이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거 제일 좋죠 신호가 왔나보군 본국에서 뭐라니 피두백 우리가 지금 외계인으로서 이 지구에 도착을 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들켜서는 안 된다라는 본부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받았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인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마늘을 까면서 인간인 척을 해야 된다 3년째 똑같이 마늘을 까고 있어 약간 외계인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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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숙제로 다큐를 찍고 있는데 좀 촬영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다큐가 뭐예요? 근데 다큐가? 다큐 그걸 아직도 모르나? 다큐 다큐 그거 던지는 거 아니에요?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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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꼬꼬대 그 캔을 키우는 게 마늘 왜 까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야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까면서 느끼는 거지만 장점이 있어 마늘을 깔 때 마늘을 깔 때 장점 우리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있잖아 음 이걸 까다 보면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잊게 해줘서 확실히 마늘 까는 게 좋은 거 같아 음 어떤 습관을 아직 잊지 못했나? 음 나 같은 경우는 말이야 너 진짜 바보 같다 내 진심을 얘기하면 배꼽을 눌러야 돼 음 왜 누른 거야? 아 이게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네 음 음 나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시원한데? 어 나는 아직도 악수는 겨드랑이로 해야 성이 풀리더라고 악수를 겨드랑이로 네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이건 이거 한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닐яс니까? 저희들만의 그런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한국 전통 악수법 겨악수 나의 습관은 또 이제 굉장히 놀라거나 이제 당황했을 때 나오는 이런 모션이지 방금 뭐에 놀랐던 거지? 이건 저희 외계인 나라에서 저만 했던 그런 습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지요 헤이마마 왔다고 예사비야 아니 누구야? 어이구야 여기 누구야?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디 또 보내? 어?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 오랜만이네 아 오랜만이네 아 나 걷다가 두 명이랑 산책 좀 하다가 쉴 겸 여기 왔지 뭐 아 근데 마늘을 왜 까는 거야 마늘을 왜 까냐고 아니 마늘을 아 너만을 좋아해서 아 너만을 그러냐 너만을 지금 바주쳤지만 이름을 잘 몰라요 아 네 이름이 뭐예요? 저는 덩입니다 덩? 쿵쿵쿵 너 이름 쿵이라고 쿵입니다 쿵이요? 쿵이도 있고 덩이는 누구야? 덩이도 있어요 덩이가 누구야? 제가 덩이덕입니다 덩이덕 덩이덕 쿵 덩이덕 덩이덕 뭐 덜어로더 그럼 너는 뭐 덜어덜어냐? 덜어로러 덜어로러야? 덜어로러 덩이덕 쿵덜어로러 예 덜어로러 장구를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덩이덕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사우나 옷을 입고 있어 그러게 왜 이거 옷을 입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거 지금 그럼 우리끼리 계속 싸우나? 아 아저씨 재밌네 내가 좀 재밌어 전국노래자랑 하는 건 알아? 전국노래자랑? 어 그게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막 맞아 맞아 전국노래자랑을 여기서 연다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을 연다 어 우와 뭐야 얘 반응 왜 이래 아니 같이 나와야지 어 전국노래자랑 이번에 하는 김에 다 나와 잠깐만 나 딱 보였어 왜 노래 잘하게 생겼는데 아이 저희 형이 또 노래를 기깔나게 또 한답시요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요 야가 노래를 부르고 둘이서 댄서는 하기 싫습니다 약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너 잘 추는 춤이 있나? 네 한번 보여줄래? 보여줘 아 아까는 노래도 보는데 지금은 춤도 보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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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어이 실력자네 이게 또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유행하는 거야? 완전 이게 완전 핫한 춤이에요 요즘 세븐틴 핫 세븐틴 핫 세븐틴 핫 뭐 가수가 뭐 세븐틴? 가수가 핫 가수가 핫 노래 제목이 세븐틴 아 가수가 핫이구만 아 아 핫 좋아합니다 되게 잘하는 그 친구들 잘하는 것 같아요 세븐틴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아무튼 얼른 셋이서 전국노래자랑 좀 나갔으면 좋겠네 저 진짜 전국노래자랑 할 수 있어? 꼭 나가고 싶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전국노래자랑 꼭 나가고 싶습니다 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 제가 악수를 좀 겨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겨루한다고? 아껴 아껴 느낌이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 않아 이 마을 이상이여 나가게 되면 뭘 할래 저희 저희 아까 춤 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아니 춤만 추면 아쉽지 내가 아까 그 어떤 트로트 가수한테도 알려준 게 있어 배우 붙여 문디요 지금 다들 하나씩 쓰고 있네 어렵지 않아 오른손 들어봐봐 들어봐 여기 잡아 그리고 빼면서 다섯 글자만 말하면 돼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이요?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이거 한 번 하자 다 같이 한 번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보자 누가 제일 사랑하는지 사랑스러운지 한 번 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원우야 너도 썼다 너도 해라 너도 해라 너도 해라 너도 같이 하자 자 여기야 여기 보고 해 여기 왠지 여기를 봐야 될 거 같아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 아유 좋아 이러면 됐어 합격 야 역시 됐어 됐어 야 우리 철인이 형이 역시 아 잠깐만 쟤 뒤에 누구야 쟤는 또 누구 성인아 성인아 뭐하냐 성인이 또 쟤는 어떡하면 좋아 저분 누구예요 저분 누구죠? 성인이 하성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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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지 외계인을 연구한다고 외계인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딱 알아볼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외계인이다 사람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되게 신기한 친구야 근데 나는 뭐 잘 모르겠어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을 어떻게 알지 외계인을 어떻게 알지 이쪽 약간 외계인 같은데 어? 뭐? 성인이가 드디어 미쳐부렀구만 뭐하는 친구야 이상한 친구네 이거 뭐야 너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 내가 아는 거는 외계인 악수할 때 약간 좀 이상한 동작 약간 약간 어? 이렇게 악수하는데? 맞아 맞아 이거 더러러러 간 거 아니야 아까 악수 악수했잖아 악수 겨루했잖아 외계인이 아니에요? 손으로 악수해봐 못하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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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신고해야 돼 이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전화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저희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딱 확인을 해보자고 아니 성인아 일로 와봐 성인이 빨리 와봐 나 여기 외계인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있어 기계? 외계인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이제 외계인 가까이 가면 이제 소리 들을 거야 너 어디 이마트 같은 데 다녀왔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어디서 반말이야 내가 만든 거야 아 그래? 니가 만든 거야 아니 성인이 어쩌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그냥 가까이 가면 소리 내요 외계인이 없으면 아 그래 그래 우리 외계인이 아니니까 그거를 몸에 갖다 대지 마셔 뭐야 그 발현기 아니면 하면 되잖아 꾸러기 탐구생 그쵸 좀 이상한데 꾸러기 탐구생 하면 되잖아 해봐 아니 그걸 해봐 탐구생이 안 된다셔 어? 안 된다셔? 정말 안 된다셔 덤덩덤덤 덤덩덤덤 뭐야 덤덩덤덩덤 덤덩덤 아니 지금 얘도 반응을 하고 얘도 반응을 하면은 성인아 이게 외계인이라는 증거야? 사랑해 사랑해? 덤덩덤덩 아 내가 봤을 때 그 세 아줏이 무조건 외계인이야. 행동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해. 이 기계는 저는 100% 믿고 있어. 어디 갔지? 일단 행동도 이상하고 기계도 이렇게 증명하니까 아 무조건 외계인이야. 새로운 웨딩 잡고 있어요. 2백 아저씨랑 철인 아저씨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저 절 시구 저 절 시구 형 이제 이걸 진짜 붙여야겠어 포스터를. 아 좋은 생각이야. 진짜 말해야 되는데. 아주 좋아. 그 알지 우리 그 단자 형님. 단자.. 단자 형님 좋지. 우리마을 최고. 아 그 양반이 또 노래는 잘 불러. 그분이 꼭 이번에 나가셔야 된다고 봐. 아 그렇지. 아이 형님! 아유 선생님. 아이 형님! 아유 여기서 또 뭐하고 계셔. 잠깐 잠깐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도백이랑 절에 왔네.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마치세요. 아유 멀리서 느꼈죠. 역시 무술의 끝판왕이야. 아 또 단자 형님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 있으시지 있으시지. 아 그러잖아요 형님 그죠? 8살 넘어서도 무술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 없죠 없죠. 100살 넘어서도 무술 잘하는 사람. 어떻게 좀 배워줄까? 아이 형님이 원하면 뭐든.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얘기만 들었단 말이야. 자 시작해볼게. 무술 잘하자. 아니.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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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 물 안 치고 뭐해 지금? 입이 벌어졌어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아, 노래자랑? 노래자랑 하는데 가서 노래자랑 내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있어 어? 무슨 노래? 한 소절 스탠딩 마이크 잊어하... 잊어 잊어 해야 하는 마음일까? 잊어야 하는 마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고맙다, 원우야 어떻게 보는 거지? 모르면서 왜 말을 합습니까? 사랑했지만 알아? 사랑했지만? 사랑해지 마아 그거 맞아? 어우 성냥이 그거 맞아? 20대 못지 않아 나 깜짝 놀랐어 나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곡명이었어 사랑했지만 다 한 소절 부르니까 또 어릴 시절 뜨거운 사랑을 생각나네요 춘순이? 철이나 씨 옛날 얘기긴 한데 난 둘이 같이 있는 모습만 봐도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원래 둘이 같이 춘순이 때문에 서로 못 볼 걸 다 보고 했지 아니 그러면 노래만 하긴 좀 아쉬워 너무 아쉽지 형님의 능력을 난 보여줘야 된다고 봐 내가 한번 좀 보여주겠어 보여줄 거야? 이거를 내가 백 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백 년 동안? 귀를 모으는 돌이야 귀를 모으는 돌이라고? 이거를 가지면 내가 너를 때릴 수가 없어 어? 귀가 너무 세서 아 우리가 때릴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때릴... 절대 맞을 일이 없어 그렇지 단자 형님이 이 돌을 들고 있으면 아무리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내가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한번 느껴보겠어 아아 제가 들면 예예 알겠습니다 형님 자 뭔가 느낌이 왔어? 오 막 귀가 막 안 느껴지긴 한데 한번 해봐 여기서 사봐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또 너를 때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거를 있으면 얘가 너무 못 때린다? 아니 일부러 안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귀가 있어 야 원우야 119에 전화 좀 해라 아니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해보자 그래 그래 반대 내가 못 때리는 거 맞지? 당연하지 장난치지 말아 나는 정말 진심이야 이런 거 받아주다가 오는 거야 이상하게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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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데릴 거야? 아니 그거야 뭐 알아서 피해가는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형님 그거까지 저희가 말해드릴 수 없죠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합니다 오 오 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쟤 여기 귀요미가 있어 귀요미가 있다? 장난치지 마세요 형님 아 이거 뭐 다 맞잖아요 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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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 돌팔이야 그거 몇 단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정도는 그냥 손난로 부시지 않아? 이거? 맞다 형님이 수박을 손으로 깨부시지 손날 힘이 장난이 아니셔 해보면 할 수가 있지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들 거야? 제가 드려드리죠 확실히 너 들.. 드릴 거야? 그럼요 문제 있어요? 일단 이거를 깨기 전에 한번 몸풀기 한번 해봐야겠다 뭐야 아이 스태프분들 고생 많이 지키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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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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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간다 어?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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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랑해 아니 사랑해 잠깐만 이거 이거 사랑해 해지 만 아 이거 전국노래자랑이 아니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이거한테 신고해야 돼 이거 와 아유 이거 맛있다 진짜님 정말 어릴 때 한 6살쯤 시수로 한번 깨져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 깨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 그니까 이거를 불지 않고 끌 수 있다는 거잖아 응 해볼게요 아 안 되는데요 형님 사짜 냄새 슬슬 나는데 얘 진짜 진짜 유단잔데 얘 한 번 더 해봅시다 형 진짜 이거까지 성공하면 이건 진짜 리얼 이거 실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잠깐만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해볼게 뭐 그냥 대충 톡톡하면 되는 거 같은데 뭐 두 배야 네가 보내봐라 이게 뭔 일이지? 응 뭐야 탔잖아 탔 두 번 만에 하네 나 한 번 단 번 탁 내가 느낌 있는 거 철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철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춘순이를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이나 준비해 그거 그래 그래 사랑했지만이나 준비해 주세요 형님 키 두 키 정도는 낮춰야겠어 형 앉아 형 저희 갈게요 형아 갈게 성님 그래도 좀 이따 와야 되는 거 알지? 알았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잘하네 아유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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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들어 마 죄송합니다 조 노현 씨 파이 짜짜라짜라짜라짜짜짜짜 개나? 노 다 파이 짜짜라짜라짜라짜짜짜 에 다 짠 오 짜짜라짜라짜라짜라짜짜짜 아님 응? 아님? 아님? 아님 드냐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아 유슈 씨 아 잘 지냈어? 너무 오랜만이야 지연중 지금 연습 중 오케이 지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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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연습 중 파 짜짜라짜라짜라짜짜짜 화 화음? 어 좋은데 좋아 누가 하이야 또다 화 또 다른 화음 오케이 파이 짜짜라짜라짜라짜라짜짜짜 어우 너무 잘해 어때? 어때? 좋아?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나는 후자 나는 후... 나도 후자 후자? 응 아 앉지 그래 어 앉아 앉아 왜 또 왔?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가 어떤가 어쨌든 우리 마을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열리는 거잖아 그래서 좀 단합을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도 좀 단합을 해야 아 우단 어 우리도 단을 해야 단합을 해야? 컨eres 외계인 친구는 누구? 아 안녕하세요 제가 외계인 반가워 반가워 저희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아 또 맞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해 나 니은 나 니은 잘지? 잘지? 나 니은 잘지? 또 반가워네 나 니은 잘지 우리 나 니은 잘지 다들 너무 좋아 노잼 아니야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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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소개를 시켜줘야 돼 소개 여기는 소생 여기는 윤씨고 홍씨야 근데 말을 좀 짧아 그래서 조금 알아서 들어야 되는 게 귀 뭐라고요? 내가 봤을 때 너네들보다 더 외계인 같은 놈들이야 귀찮아 아 여기는 그 우리 동네에 과학자야 아 박사 박사 외계인 박사 어 외계인 박사야 평소에 뭐 드시나요 여기 아니 아니 사람이 말고 뭐 드시는 너 먹어요 너 혹시 외계인 미세요? 믿으세요 아 믿으세요? 믿 외계인 아니에요? 나도 얘네들 외계인 같은데 밥 먹었어? 외계인 믿으세요? 이런 애들을 온 사람 철인이를 우리가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이런 애들을 만나면서 아 외계인 같은데 자리에 앉아 어 좋아 좋아 앉아 앉아 앉을 수는 있나? 안 안 안 비 뭐야 뭐야 이분이 인수 반짝 단자 형님 야 왜 잘하냐 근데 잘한다 왜 잘앉게 난 만은 승 후렴 백세 유단자 형님이시여 단자 형님 백세 맨손으로 수박을 깼어 와 쪼개버렸어 그 너무 어르신 멋 멋있다고 멋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단자 형님이 굉장히 능력있잖아요 수박을 한 손으로 깼고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이 있어야지 아 맞어 아니 가만히야 나 너무 보고 싶었잖아 계속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루씨 네 지루입니다 지루씨 을호입니다 아 을호씨 아 소개 좀 하자고 아 미안해 미안해 무명가수 조을호라고 합니다 무명가수야 조을호? 네 조을호입니다 원래 트로트 가수는 끝 이름이 호로 끝나야 잘 된다고 하는 게 있잖아 저친 누 어? 저친 누 예인씨입니다 연예인입니다 매니저요? 매니저? 반천뱉 아 반천뱉 처음 뱉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 멋 멋있다고 합니다 소 저요 좋아 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오늘 개최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모인 이유가? 단합을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트로트 가수도 있고 우리 외계인 친구도 있고 박사 형님 우리 동네 주민 두배기까지 있으니까 매니저도 있습니다 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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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우리 동네 원우 뺨으면 안 되지 원우야 네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원우 때문이야 원우 학생이 제일 고생했어요 원우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박! 원우 잘했으니까 용돈 좀 줘야겠다 아유 내밀어요 내밀어요 얼마 줄 거야 아 좀만 줄게 얼마 줄 거야 나 두 장만 줄게 아우 이거 좀 힘이 주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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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봐 응 아니 우리는 그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안 돼요 어 우리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나는 있어요 그 자부심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구호를 만들자 구호가 저에게 증명하죠 자 구호 맘대로 한 번 다 받아볼게요 저 키가 어떨까요? 어 저 우리 우리 아까 제가 이제 무대에 설 때 시그니처 구호를 만들어주셨나요? 사랑의 눈빛을 다 같이 아 사랑의 눈빛 아까 했던 거 사랑의 눈빛 그러니까 우리 외계인 친구야 저희도 했거든요 아 저 외계인들이에요? 아 여기 저희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만 알려줄게 네 우와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아 네 좋아요 자 오른손 다 들어봐봐 네 그렇지 여기서 뭘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어도 눈 가까이 여기에 대봐봐요 네 좋아요 자 여기서 벗으면서 딱 다섯 글자만 뱉으면 돼요 원샷 체크요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뭐 아유 됐어 잠시만 나는 너무 안 좋게 사 눈 이거까지 줄여 사 눈 아우 이걸 줄이면 안 돼 줄이면 사 비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옛날처럼 그냥 욕 한마디 해줘 그냥 아이고 욕해 한 번만 나가든 이게 삐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삐이 되는 거야 이게 성님이 자꾸 나를 화나게 해 아니 아니 아 아 어쨌든 미안하고 아 아주 그냥 성과 시원하시고 마해 아잉 아잉 야 야 내가 잠깐 열이 올랐어 아잉 내가 내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또 그거 못 잡아 이 이 손이 지켜줘 우와 이쯤 되면 좀 무섭다 어 자 한 번 다 같이 다시 한 번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 아우 좋아 됐어 됐어 이거 보면 돼 이제 이것만은 게 나는 없는 거 같아 뭐라 원우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새로운 코인 세븐틴 어차피 클래성 우유 제 Mira 코인 고소 아멘